네, 풍수사 무속인 장이사 캐릭터를 완벽한 팀플레이가 느껴졌는데요. 판매의 기억들은 먼저 정면 맞추기 바랍니다. 네, 좌측 네, 회장 그리고 네, 좌측 수선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도 수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저희 이렇게 하트 컷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회원님들 네, 네 장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객들을 향해서 네, 관객들을 향해서 네,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부터 보는 앙성불의 에너지가 품어로 나오는 편입니다. 고포즈로 좌측도 살짝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 오시고 저희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측도 네, 좌측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면 보시고 화이팅컷 한번 해볼게요. 네, 화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쉽게 이 자리 자리하지 못한 이도현 배우 동신들과 함께 파묘팀 단체 촬영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 네, 화이팅, 에너지 특유에 느껴지는 화이팅컷 정면 보시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좌측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테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이랑 여러분들께서 무대 아래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사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